내 이름은 시쇼 연구유 나는 페트라우스에 산다 페트라우스는 무엇인가? 또 순간 물에 빼고 대기숨을 말하는 듯이야 제발 돈을 또 열심히 정답을 해서 최고의 정답가가 되고 하겠어 여보? 나니 개놈 나무한 초장텔 하하하하하하 네놈을 죽여달래 야테리 쇼 그게 내 것이야 연탈! 조선 천지에 있을 수 없는 일이야 헤맨이 내 딸이야 우리 다 죽는 게요 알겠어 너네는 천천히 다이오 족발을 죽이 다이오 그 다음 날